오버평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니가 올렸네? 네, 저 맞네요? 좀 어쩔 수 없네 언니, 안 가져야겠다 제가 해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? 뭐? 다른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든 결국엔 언제나 제가 이겼어요 전... 고기 아니에요 다 아니다 그녁은, 더우십니까? 직원 아들이 다시 왔어 어디일지 몰라도 저는 타보기를 했었고 왜 안 그만? 저는요!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 넌 앞에 미술하는구나? 근데 어쩌니? 난 너 싫지 않은데 그 새끼야 하긴 아저씨 기분 안주 하나만 갖다 줄래요? 뭐? 제 필요성 알려주려고요 이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볼 만하겠다는 그런 감이야 저 이 아이 조이서가 밤밤에 매니저 나왔어요 적당히 그래도 시각층 동전은 앞이었을까 뒤이었을까 ari 눈치면서만 어떤 면을 바랬을까 뒷명이라면 팀장에서 事원하려고 만약 그 과정에서 저희 사장이 아닌 제가 지 findings 안녕 이제 다시 한 번 제안해주세요 진짜 나랑 안 맞아 내가 말했지? 난 부자가 좋다 나 건물주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할게 제발 부탁인데 찹쩍거리지마 10년 전 장군원 뺑소니 사건 불행히도 제가 그 담당으로 살았습니다 그 여자랑 사귀면 나에게 그만둘거에요 제대로 부려줄게 그러니까 뭐? 기다려 필요한 건 다 할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잃으면서 살거에요 저를 먼저 살려야지 산편 어디로 갈까? 아니 이제 내가 다 부셔버릴거야 1, 2, 3, 4 5 5